2023년 5월 셋째 주 뮤직뱅크 K차트 1위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리스 라핌과 에스파.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 공개해주세요. 디지털 음원 점수, 방송 수점수, K-POP 팬 투표 점수, 음반 점수, 소셜미디어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네, 에스파 축하드립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우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제에 이어서 이렇게 1위를 하게 됐는데 우선 마이, 마이 너무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 마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와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멤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멋진 상을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저희 1위 한 만큼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스파이시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까요?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뱅.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뱅. archive 노래는 사람들이 초반적인 텐션еть 영향을 많이 Yeah you'll be mine, mine 살짝 다가와 Can't cross my borderline 따분하게 했던 everything 흥미로운 덫을 던져줄게 뛰어들어봐 just right now Girl I'm so spicy for your heart 심장을 박아들어 넌 번지는 자극 속에 넌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나를 발견해 I'm so spicy, I'm so spicy Don't stop, 겁내지 마 Hey, babe, babe, 붙여봐 I'm too spicy, yeah I'm too spicy You know that I don't stop looking at bar Hey, mess that much up I'm too spicy, too, too I'm too spicy, see, when you look at me Baby I'm a 10, not a 10, honestly Say that I'm more, I don't wanna You know that I'm too spicy, okay I'd love you yeah, I don't wanna